자 여러분들 그러면 시청자대 감스트 방종빵 걸고 내기 한번 하시죠 토요일 일요일 12시간 방송 걸고 가시죠 여러분들 토요일도 12시간 일요일도 12시간 그 대신 노잠 방송입니다 오케이 바로 가 일단은 이거는 멤버를 따로 뽑지 않고 어차피 다 시청자라 생각할게요 어차피 방 바로 차니까 그래서 지면 그냥 좆다 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은 야외에서 나가서 시청자란 현피 뜨기 할래? 진짜로 할래? 어? 오케이 시청자랑 영피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드포스피드 아이템 전부터 지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은근슬쩍 넥슨 간접광고안에 다 넥슨게임 아니 다 넥슨게임이 아니라 너희가 하라는 거 한 거잖아 너희가 하라는 거 한 거잖아요 아니 서운하네요 진짜로 그리고 솔직히 내가 한마디만 할게 넥슨게임이 재밌긴 해 이건 인정하자 솔직히 넥슨게임이 나랑 잘 맞아 솔직히 자 이런 말 했잖아 야 야 야 씨바 넥슨한테 이런 말까지 했다 피파 시카팀 좀 쓰게 해줘 진짜로 어? 씨바 이렇게까지 빠는다 진짜로 어? 넥슨 넥슨 이거 지면 토일 12시간 내 오늘 방송까지 하는 거야 말하고 가자 인지가 지고 삐져서 방종하지 말고 오케이 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이템전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정확히 이거는 다섯판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 다섯판 중에 1등을 무조건 한번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일단 이거 만듭니다 방 제목 움직이와 함께 나들이 야 들어와 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씨발 나이스 고등 없다 고등 없어 나이스 고등 없다 고등 없다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굿 나이스 고 파티 오케이 내츠 고 바로 갑니다 어 제발 가자 나이스 완벽한 추발 가자아아아 가자 으으으으으으으으음 오케이 가자 가자아 쉴드 응 쉴드 쉴드 야 뭐야 아 뭐야 아 아 미친 이 새끼 아 나 총 날 맞게 하네 오케 연막 가라 썸 나이스 야 빨리 야야야 야 지금 이등이야 잠깐만 할만해 할만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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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쳐내기 꺼지고 오케 가깝다 가깝다 나이스 가깝다 아 이거 존나 맵 아 미친 새끼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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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나이스 굿자 가자 스파이크 한번 쳐주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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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야 무한 리트로가 나와야 돼 지금 3등이야 아 밀쳐내기 말고 좀 아 미친 아 나이스 야 근데 이거 리타이어 노인정이냐 리타이어 인정해 러시토보 씨 레이스 가즈아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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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리트로 아 제발 무한 리트로 아 무한 리트로가 안 떠 씨 아 저 모나리 오 백오십 백오십미터다 오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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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모나리 오다 러시토보 씨 나이스 가자 씨 오케 오케 제발 오 모나리 나이스 야 이거 잘하면 1등이다 씨발 아 제발 이것 이것만 여기만 제발 오 할만 할만해 제발 무한 리트로 한 번만 제발 무한 리트로 한 번만 조금만 토보 아 씨 아 진짜 아 나 진짜 씨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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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걸렸다 응 1등 자 나와 나와 응 1등이야 어? 오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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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가자 1등이다 저기 있다 됐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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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삐다 제발 아 제발 오오오오 제발 오 나이스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SHILL 아 모나미 개세 전 // 카돈 갑자기 자 일단 맵이 너무 어려워요 맵을 좀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이스 별로 못 обще 이제 살금 hoffe 하하하 응 잘가 아니 또 뭘 랜덤이냐 일단 살리고 한 판에 이건 아이템전이라 차가 필요가 없어요 아니 맵을 좀 내가 정해야지 씨발 그러면 내 내 그건 하나도 없냐 미친새끼들아 아니 뭐 막 야 이거 왜 차가 다 좋아 지금 아 이거 알파리니 위험한데 아 ㅈ 됐네 진짜 공평한 내기의 핸디캡을 수저씨 위전성신이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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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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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지 달콤한 전쟁입니다. 침투한 전쟁은 부추지 않고 강조가 잘 없어졌습니다. 침투한 전쟁은 이제 상담사에 따라 가야합니다. 침투한 전쟁은 전쟁은 중간에 비해 주시면 됩니다. 시내사는 순위에 참고한 전쟁은 전쟁은 중간에 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아아아! 진짜 씨! 카우! 됐다 끝났어 이제 나와 나와 응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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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 쯧 쯧 쯧 쯧 야 호동하다 아 아 이거 쉬움 해야돼 인간적으로 아 이거 랜덤이야 나 진짜 아 나 고등아 아니 인간적으로 1등 너무 힘들어 됐다 1등이다 오케 나이스 할만하다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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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나와 무한니트로 가자 야아 야아 야 뭐야 아씨 이발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고등어 잘가 아 어떻게 할만하다 할만하다 240 가 가자아 가자아 아 고등어 개 못해 고등어 가자 1등이다 야아 오케 2등이다 2등 나이스 나이스 1등이다 자 가자 가자 별별만 잡으면 돼 아 제발 제발 이제 우한 오케 오케 잡겠다 잡겠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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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겼어 자아 오케 뭐 왜 주작이야 뭐가 주작이야 어 아 나 울탈이 오져버리네 아니 1등 했잖아요 여러분들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무효로 하고 기회를 두 번 더 주세요 그러면 예 저도 제가 봤을 때 멈춘 거 같거든요 오케오케 알겠습니다 하 고등어 또 왔어 하아 일단 초반에 3등으로 가야돼 연막탄 오우씨 오우야 미쳐 어우 야 나와 응 나와 응 고등어 나와 일등이야 자아 가보자 그렇지 그렇지 안쪽으로 헬리콥터 누르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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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어 나와 시발 고등어야 아 아 야 아 아 아 나와 나오 나오라고 나와 시 아이씨 아아 나 저거 빼랑 거둔거 ㅈㄴ 알받게 안해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 ㅈㄴ 알받네 아이씨 나이스 아직 할만하다 오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아직 할만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터보 나이스 아직 할만해 오케이 굿 자 여기 안쪽으로 아 콕패 아 콕패 좀 꺼지라고 아 ㅅㅂ 반칙 아니야 진짜 아 ㅈㄴ 알받게 안해 진짜 야 나와 나아이씨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왔어 오케이 야 지디고 미쳤다 미쳤다 오완리투 씨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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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나 ㅈㄴ 짝난해 진짜 저새끼들 미치 아직 아직 모른 것 같은데 아 좀 콕패 나오라고 아 뭐야 골인 아아아아악 이빨 진짜 아아아아 아아아아 이빨 진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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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까 그 1등 그냥 그냥 할거라 두세번치 세번아 1등 할수있다 아니 고등어 야 이거 사기꾼이라니까 이새끼 어떻게 바로 들어오냐 야 아스카 얘도 아 똑같은 애만 존나 들어오네 응 고등어는 안돼 고등어는 안돼 왜냐면 고등어는 안돼요 왜냐면 똑같은 사람만 계속하면 이게 무효입니다 아 민봉이형 337개 고맙습니다 형님 시청자 화이팅 예? 저 화이팅 아닌가요? 뭐라고 레벨 47 들어왔다고 47 없는데요 32 아아 나 진짜 아아 나 이새끼 밥만 먹고 이거만 하는 새끼 아니야 야 몇번 남았냐 이것까지 세번이지 오케이 나와 오케 자란다 이번판 잘한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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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피고 할만해 피고 존나 못하구요 피고 존나 모 다구여 피고 존나 못하구요 피고 존나 모 피고 개못해 어떻게 설치했다 새끼야 나오..나..나오라고! 아 나오라고! 아 나 진짜 오케이 할만하다 할만해 오케이 오케이 2등하고 가깝다 나이스 나이스 무한 이틀 한번만 먹으면 1등이다 아 못 먹었어 아 나 진짜 야 피고 어디갔어? 야 피고 어디갔어? 야 피고 저기있다 오케이 이럴 줄 알고 여기서 멈췄지? 하하하하 2등이구요 가자! 아 코이씨 아니야 짐 계속 못 먹어 지금 아 씨 오케이 지들 둘이 싸우면서 지들 둘이 싸우면서 오히려 나이..아 나 진짜 아 씨 아 씨 토보다 됐다 가자 응 여기야 응 몽목 막어 에헤헤 어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 오케잇 갱그 야 뭐해 아아 진짜 아 좀 앉지 말라고 이씨 아아씨 아 존나 무죄만두 이씨 됐다 오케이 오케이 너흰 뒤졌다 너흰 뒤졌어 오케이 아 아 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씨 두번만 두번 아 피고 일단은 합판당 다르게 하는거니까 방 나갑니다 무조건 방위 안나가져 야 방위 안나가져 이거 뭐야 오 나이스 나이스 살았다 오 살았어 아 존댓 뻔했습니다 야 고등어 진짜 오씨마 고속도로 오케이! 야 이거 1등 할만한다 오케이 나이스 개이득이구요 뭐야? 뭐야? 이겼다 이겼어 이겼어 아 뭐야 아 슈드 괜히 썼어 아 씨발 아 나도 모르게 야 뭐해 뭐해 아 씨발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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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 그냥 오 할만해 할만해 오 아직 못더라 아니 이거 왜 계속 써 씨발 와 X갔네 진짜 아니 이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니 씨발 아니 어떻게든 아 씨발 이거 그만 쓰라고 이 개씨 진짜 그만 쓰라고 모아 니클 한 번만 걸려라 저 이거 끝났다 이 X밥들아 응 잘 가 됐스 와우 야 이건 인정해라 이건 인정이죠 고맙습니다